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0이 있는 세자리 빼기 세자리 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의 자리에 0이 있는 경우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 3자리 수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해요. 가운데가 1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에 0이 있는 뺄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을 할 때에는 맨 오른쪽 1의 자리에서부터 차례대로 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1의 자리 수가 지금 6에서 7을 빼야 돼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수가 더 크면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는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에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의 자리가 지금 0이니까 빌려올 수가 없어요. 0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100의 자리에서 먼저 빌려오셔야 돼요. 빌려올 때 이 수가 그대로 있으면 헷갈리니까 얘는 이제 아니야 라고 짝대기를 해주시고 위에다가 하나만큼 빌려주시면 됩니다. 5에서 하나를 주면 4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1이 아니고요. 얘한테는 하나지만 10의 자리한테는 10개예요. 10이 10개 있어야 100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 빼기 할 때 빌려준 위에다 숫자를 쓰게 되는데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이 숫자를 잘못 쓰게 되면 잘못 보여서 잘못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자 이제는 10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빌려줄 수 있겠네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빌려주고 얘는 9개만 남았습니다. 얘한테는 하나를 빌려줬지만 받는 1의 자리에 있는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1이 10개 있어야 1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빼기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이렇게 따로 쓰셔도 되고요. 헷갈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쓰셔도 돼요. 이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먼저 빼게 되면은 10에서 7을 빼게 되면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랑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6은 9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9가 있어요. 원래는 0이었는데 앞에서 빌려와서 9개가 생겼죠. 9 빼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되는 것이고요. 4 빼기 2를 하게 되면 2가 돼서 정답은 269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는 1의 자리에 0이 있는 빼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던 것처럼 위에 있는 수가 더 작으면 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빌려와야 해요. 빌려올 때 왼쪽에 10의 자리를 보니까 4 빌려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4가 하나만 빌려주게 되면 얘는 하나를 빌려주니까 3이 되는 것이고 10의 자리한테는 하나지만 1의 자리한테는 10개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는 10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10에서 8을 빼면 2고 더할 게 없죠. 그냥 2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에서 또 4를 뺄 수가 없어요. 아래는 수가 더 크죠. 그럼 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도 빌려와야 돼요. 100의 자리한테 이제는 100의 자리는 6이 아니에요. 이제는 5가 되는 것이고 자, 100의 자리는 1만큼 빌려줬지만 10의 자리한테는 10만큼이다. 여기다 1 써주시면 돼요. 위에다 10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럼 13 빼기 4는 9가 되는 것이고요. 5 빼기 5는 0이죠. 그럼 여기 0을 쓰냐? 아닙니다. 맨 왼쪽에 있는 0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0, 9, 2 이런 건 우리 앞잖아요. 그렇죠? 그냥 90이라고 쓰면 되지 0, 90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92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10의 자리, 1의 자리 둘 다 0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1의 자리를 빼려고 했더니 뺄 수가 없죠. 그렇죠? 밑에가 더 큰 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빌려와야 되는데 10의 자리에도 숫자가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천천히 100의 자리에서 먼저 10의 자리를 빌려주세요. 100의 자리는 이제 8이 아니고 하나에 빌려왔으니까 7이 되는 거고요. 얘는 10을 받은 거죠. 그렇죠? 10을 받았고 또 다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를 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는 10이 아니고 9가 되는 것이고 이제 10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하고 9를 빼면 1 더할 게 없죠? 그러면 1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9하고 6 빼면 3 더할 게 없죠? 그러면 3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7에서 5를 빼게 되면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